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문화를 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쪽에 일꾼나 항상 우리 페이지를 조금 챙겨보는데요. 이렇게 마음껏을 함께 다음 마음껏을 기원하실 수 있는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. 항상 같이 응원해주세요. 네,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사회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, 저희가 곳곳 찾아보면서 고민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좀 더 넓은 곳, 넓게 돌아다니면서 네, 노래를 불렀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가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. 마지막 한 곡 많이 남았는데 네, 둘 중에 너무 일단 글글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, 저희 콘서트 잡았잖아요. 네, 저희 콘서트 잡았잖아요. 네, 이제 마지막 한 곡은 저희가 이제 러브라는 곡인데요. 네, 사랑 넘치는 오늘 경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희 에이핑크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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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